음... yeah 음... yeah 음.... 음... 폴 음... 2019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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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조회가 흐릿하게 몰랐어요. 그는 그는 그의 찐을끗을 치유? 그는 그의 조회가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이스크? 그는 그는 그의 조회가? 그는 그의 조회가 뭐예요? 그래서 그는 그는 그의 조회가 고정인 것 같네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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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그의 조회가에 대해 알았고 그는 그는 그의 조회가를 이야기했고 그는 그는 그의 조회가. 그의 조회가 나없는 것입니다. 왜 이따가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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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라가 왔어요. 그때라가 왔어요. 그때라가 왔어요. 그때라가 왔어요. 그때라가 왔어요. 그때라가 왔어요. 왜 우리 둘 다 같이 왔어요? 저의 사랑을 좋아해요. 아들아, 그것은 어떻게 그리 탈을까. 빨리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내 삶의 섭외교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서류가 계속 늘어. 아니, 이미 나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무언가, 보면 알겠어. 너에게 불러. 하지만 널 내 task에겹ит 아예. 아, 지금 또 말아야? 얼마나 오래요? 저는 아뇨. 제가 안전한 사람을 가야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사람을 굳게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지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안전한 사람을 알게 되었죠. 네. 해외가 들어가라고 말하는지. 해외가 들어가라고 말하는지 말아야. 아뇨. 그게 더 좋은지? 나는 내 avocat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내 아들아야. 나의 변화가 너무 불쩍해. 나도 ㅇㅜ 그리고 그거는 내게 안하니까 내가 그거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기다려야 해. 내가 그거로는 뭐하는거야. 나는 그거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너가 너가 나에게 진정해? 내가 그거로는 어떻게 해야지. 난 그거로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씩 탐지. 나는 그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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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네네. 그래도 깜빈. 다시 한참을 보냈습니다. 네, 나이도 안 돼. 내가 너의 아픈 것 같다. 다시 오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댓이지만 제 친구들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아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해.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해? 당신은 그가 내가 말해.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해? 당신은 어떻게 말해? 당신은 아픈 것 같다. 당신은 아픈 것 같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onton Sen은 잘 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Tonton Sen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깨달아. 아니면 지금 이 분의 손님은 그녀의 입력에 맞춰서 그는 그녀의 입력을 받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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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회가가 스토리스로 프로듈을 할 수 있다면?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1-1. – 그전. – 네, 좋은 하루. 결혼식업. 너네네. 내 메뉴. 나의 메뉴.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나도. 그 혜택을 봤고 한참을 모르던거, 누구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수 있는 것 보다. 저는 말했을 때 하지만 지금은 절차가 없었는데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 Täcker if your mother 분들께 진심으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둘이 더 많은 Gentiles이 불러가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림아 좋아요. 오랫동안, 이 전쟁에서 환영을 태우러 가야 그 삼성년에 다시 다시 연락 şekilde 다시 연락돼서 감사합니다. Q.A.LIMA, 우리의 여r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하지만 이 여r percentages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해 생각해 아세요. 내가 이제 전hab은 여r inuly자와 이끌고 마요 그런데 저는 교수는 pueda 없지. 다행히 그녀들과 전혀 Makes my job. 네. 네. 나한테 말해야지. 저는 쉐리프가 지켜봐서 당신은 쉐리프가 지켜봐서 정리를 지켜봐서 정리를 지켜봐서 정리를 지켜봐서 정리를 지켜봐요. 쉐리프가 지켜봐요. 그냥 지켜봐요. 다시. 다시. 내 맘이? 오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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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따가? 지금 이따가가? 아니, 나는 그는... 내 맘이. 내가 원하는지. 그니까 저의 맘이? 그죠? 그는? 그는? 내가 그래? 그는 당신이 제일 많아요? 당신이 그걸 잘해봐. 당신은 어떤 원하는지? 나한테 말해. 당신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기다려야? 인시할라. 제발. 또 깨끗? 네. 세상에. 오마이 support dotado. 내가 지애하는 거야. 여기aj다요? 내가 은혜가를 받았고 내가 고ズA 너무 작은 마래가 아니고 누구야. 그의 시나리아가 바로 여기다. 거기서 너무 정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맞rando. 의식이 뭘까? 그는 어디가 되니까.. 1부에다 Prix까지 수업을 위해서, 그는 집앱이 전혀 idiotic의 키도 loved it, 그는 큰 학생을 꺾어낼곤. 이 성함과 일찍, 그는 서서의 열심히 일찍오. 이 호비로 이렇게 일찍오는 없다. 여기서 네가 사는 게 맞냐고, 이 호비로 이렇게 쏟아 mand하지 않는다. 간다. 점리 끝내고, 그리고 이 분이 태어나리오는 город의 영역을 제공합니다. 아니면 내는 아이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네네. 당신이 태어나리오는 아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이를 전해드리고, 누구를 전해드렸고, 이 아이를 전해드렸고, 그래서 당신의 아이를 전해드렸고, 그는 이 아이를 전해드렸고, 그는 내 아들에게 전해드렸고, 여전히 사는게 가끔씩 가끔씩 싸를게 가끔씩 이를 뺏어보는 것들에 가끔씩 이는 여전히 없을 것들. 여기가 너무 좋랭돼. 여기가 너무 좋랭돼. 여기가 너무 좋랭돼. 나는 못먹고 싶랭돼. 내가 말할거야. 아니, 당신은? 여기가 그쪽으로만 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너가 안 지켜낽돼.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Mystique. Malik. 어디서 가야죠? 가야죠. 어디서 가야죠? 안 돼. 안 돼? 인스타에서 죽을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무슨 일을 받을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는 내 마음은 너는 나에게 너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는 엄마의 엄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수업이 맞지? 맞지? 아, 아니, 저는 내 맘을 말하지 않으려고요.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일정되게 됩니다. 3.500.000원 5.500.000원을 가입해서 엄마가에 가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000원을 가야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빨라이터에 가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 네. 원하자. 아마도. 어? 너무 아름다운 아덤스. 잘 안주셨는지 모르게 마실 수 있으니. 내가 정말 너무 triste 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더 이상은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문서는 하루에 일어나면 그리고 오늘 오늘이 일어나면... 더 이상.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고, 당신은? 네. 그럼요. Marco. 뭐하고 싶어요? 나와요. 아니요. 이 일에 부터는 봤을 때, 이제 그 모든 일에 정해야됩니다. 그래서? 제 를 말할 때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때가... 하고 있는지 말할 때가ogy는 없죠. 내가 다가야 하는게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 그가 내가 다가야 하는게 생각해. 지금 이 시각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알게 해. 나는 더 알게 해.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가야 하는게 해. 안전한 소녀의 소녀는? 나는 그의 스파인들에게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스파인들에게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스파인들에게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말은 내가 뭘 더 지켜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디서 왔어? 먼저 물어봅시다. 내가 5만원을 더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잊지 못했을 때. 내가 10만원을 더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10만원을 더 올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로. 너무 컬. 수고하자마자 당신은 여성과는 그들의 부모가 있다면 그지? 당신의 유흥과는 그들의 반지에 대해 의사하는 것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상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장하는게 생각했고 그럼 당신은 정신이없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당신은 말과 말하는 것들은 당신은 말하는 것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은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더 중요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나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나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나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아따스. 3Million. 이 문제는? 500만원 더. 나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soccer, 아따스의의 목소리로 부부단을 맞추 fit. 우리의 목소리로 가르치다. 너랑 잊고, 내가 너랑 잊고, 훨씬 milățe 일어날 수 хар쌈을 과자 또ствие 뿐만ає 쉬 témoigne. 1비 내 2분의ion... restrictGBP 내가 갈 수 없어 내가 내gili 9 3.00. 당스anor 1유not 그냥 2.000.00丼 저는 그냥 아스becue 1만 5 il me délirent. 나는 나는 당신의 아픈가을 수 없을 것 같애. 1만 5,000까지는 모든 것을 받았다. 1만 5,000까지는? 2만 5,000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런데... 그래서, 응, 응? 응? 1만 5,000까지는? 1만 5,000까지는? 아니요 저는 바로 1,5 милли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연락처가 될까요? 네, 다가야. 그럼, 아야죠. 아야죠. 아하하하 뭐지? 이겼어? 너무 쉬운 것이었다. 이겼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